이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사람들이 자기 어머니 태해서부터 걷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메고 왔는데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구제물을 요청하게 하려고 그들이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더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보고 구제물을 요청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눈여겨보며 이르되 우리를 보라하며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받으려고 기대하며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거늘.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며 곧 그의 발과 발목뼈가 힘을 얻고 그가 껑충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온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제물을 바라던 사람인 줄 알고는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놀라며 경이롭게 여기니라. 걷지 못하던 자가 고침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더니 온 백성이 크게 놀라며 솔로몬의 주랑이라 하는 곳에 있던 그들에게로 함께 달려가니라.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백성에게 응답하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찌하여 이 일에 놀라느냐 어찌하여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능이나 거룩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든 것처럼 우리를 이토록 진지하게 쳐다보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려고 결심하였을 때에 그 앞에서 그분을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여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니라.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제 형제들아 너희의 치리자들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알지 못하여 그리한 줄 내가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대연자들의 입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신 그 일들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일들을 이같이 성취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오.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그 분을 보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연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때에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진실로 모세가 조상들에게 이르되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연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는 그 모든 일에서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 대연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모든 호는 백성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리라 하였고 참으로 사무엘 이후의 모든 대연자들과 그 뒤를 이어 말씀을 전한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날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대연자들의 자손이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의 자손이라.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시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분을 먼저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 각 사람이 자기의 불법들에서 돌아서게 하셨느니라.